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년 365일 축제장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 바쁜 크리스마스 저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케줄 다 빼고 왔습니다. 이름이 누구? 신세령! 아 목소리 너무 높다. 이름 누구? 신세령! 신세령씨의 무대입니다. 언제나 출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아가세요. 어쩌다 그댈 만나고 어쩌다 그댈 사랑을 다 보도 바람에 흔들리다 말없이 다 올라간 그 사랑이 나를 보았는데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안기면 안심을 만나 어쩌다 그댈 어쩌다 다른 사람 만나면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사랑이 선택을 해야지 내가 바쁜 크리스마스 안심을 만나고 중앙에 대해 벗어나는 사랑을 알아도 바람의 흉내가 말없이 따올라가 그 사랑에 나를 부럽게 그 맘콤한 남자 속에 아기면 아쉬울 만한 걸 이처럼 없어서는 연기처럼 달려 버런데 어쩜다 어쩜다 다른 사람 만나면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며 그 맘콤한 남자 속에 아기면 아쉬울 만한 걸 이처럼 없어서는 연기처럼 달려 버런데 어쩜다 어쩜다 다른 사람 만나면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며 아기면 아쉬울 만한 걸 네 감사합니다.